안녕하세요. 김수영 라인댄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재미있는 작품 저와 함께 배워보실게요. 32카운트의 4월 작품입니다. 한 번에 택이 있어요. 1월, 2월, 3월, 6시 방향에서 32카운트 끝나고 나면 9시 방향에 가서 택을 한 번 하시면 됩니다. 택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스웨이 스웨이 왼쪽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해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1번부터 4번까지 스텝 설명하겠습니다. 자, 1번 자, 2번 왼발 사이드,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턴 셔플 스텝 오른발 앞 스텝 놓으시고 1분의 1턴 피버턴 오른발 앞 스텝 놓으시고 4분의 1턴 피버턴 자,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3번 오른쪽 재즈박스 4분의 1턴 크로스 왼발 오른쪽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에 포드 스텝 자, 오른발 킬 스텝 사선 위로 스텝 놓고 왼발 터치 사선 아래로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터치 3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재즈박스 1, 2, 3, 4, 5, 6, 7, 8 자, 4번 설명 가겠습니다. 오른발 사선 백 스텝 놓고 왼발 터치 왼발 사선 앞 스텝 놓고 오른발 터치 오른발 앞 스텝 놓으시고 왼쪽으로 1분의 1턴 피버턴 오른발 다시 앞 스텝 놓으시고 왼쪽으로 1분의 1턴 피버턴 자,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번부터 4번까지 풀카운트 해볼게요. 뒤로 돌아오세요. 뒤로 돌아오세요. 뒤로 돌아오세요.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첫 번째 월 12시 3시 방향 두 번째 월 6시 방향 세 번째 월 자, 세 번째 월 끝나고 틱이 있죠? 자, 세 번째 월 하고 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월 여섯 시 방향 갑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0 1, 2, 3, 4, 5, 6, 7, 8 자 스텝 설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 뿅뿅뿅 찍어주세요 러비용